희망친구 기아대책과 함께하는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함께하는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함께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의 행복한 자립을 응원하는 토크콘서트 토크콘서트 토크콘서트가 열립니다. 저 김성민도 마이리얼 멘토가 되어 저 이진아도 마이리얼 멘토가 되어서 이번 자립준비 청년들과 함께하기로 했습니다. 여러분도 자립준비 청년들의 든든한 멘토가 되어 주세요. 자립하는 데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마이리얼 멘토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 4월 19일 저녁 7시 4월 19일 화요일 저녁 7시 마이리얼 멘토에서 만나요. 안녕 4월 19일 화요일 저녁 7시